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수학 고급 과목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앞서 배우신 인공지능 수학의 기초를 두고 실제 인공지능 기계학습 모델인 비음행렬분해, 최적화, 커널, 베이주추론, 가오시안 혼합 모델, 은닉 마코프 모델 등에 사용되는 고급 수학을 해당 모델과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렬 분해 시간에서는 다양한 행렬 분해 기법과 함께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다음으로 최적화 시간에는 최적화 알고리즘의 원리와 함께 다양한 옵티마이저에 대해 학습합니다. 세 번째 차시인 커널에서는 지도학습의 모델인 Support Factor Machine에 대해 살펴본 후 그 핵심 알고리즘인 커널에 대해 학습합니다. 네 번째 차시인 베이주추론에서는 변수들의 조건부 확률을 표현하는 베이지한 네트워크에 대해 학습합니다. 혼합 모델 시간에서는 군집합을 찾는 혼합 모델과 그 대표적인 가오시안 믹스처 모델 및 관련 알고리즘인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코프 연쇄 시간에서는 이상 확률 과정인 히든 마코프 모델과 강화 학습의 기본인 마코프 디시즌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처럼 이번 강좌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자 단계로 진입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주요 알고리즘에 사용된 고급 수학 이론을 이해하고 그것의 실제 모델 사례를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